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계염를 주저앉아서 파륻한 풀벅이라 토다 나오고 짠물이 온 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안도라지도 그런 약속이 있을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안도라지도 너가 싫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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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optimistic podemos 이제 코 environment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요울에만 앉아서 하려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깔아도 아주 가지는 않는 도라신도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 잊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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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